아아~~ 아이스 invitation 이게 굳이 뭐 할 부분인가요? 아 귀여워 귀여워 조명이 안보여가지고 이게 쩔어 춤이 어려워보이던데 춤 연습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? 굉장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안무를 틀리면 보통 선생님이 멈추고 아 여기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제가 안무를 틀리면 성득쌤 그냥 넘어가십니다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거죠 이제 이 친구는 안 된다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 뭐냐 석진 오빠가 밥먹는 김석진을 찍는 기준은 뭔가요? 네 어 뭐라고요? 밤에 밤에 앞으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밤은 좀 들고 새벽쯤에 석진 오빠 존발이라고 네 지금 아직 컨텐츠가 많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제 자료는 낭낭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먹는 걸 어울리는 겁니까? 아 제가 몸에 힘이 없어서 방탄방을 못 찍어요 그래서 제 모습은 아 네 제 얼굴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조금이라도 보여드리자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네 기준은 굉장히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아 이날 잘생겼다 찍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래서 자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거 찍을 때마다 저는 아 이 형이 정말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어서 많이 먹은구나 어 이렇게 안쓰럽게 보느냐 그냥 맛있는 거 먹었을 뿐인데 네 다음 슈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